살다 보면 한번쯤 법률상담받을 일이 생기는데요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또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강서구가 법률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주민을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무료법률서비스 2021년 법률홈닥터는 법률홈닥터 이연정 변호사가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관계, 근로임금관계, 이혼상속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법문서 작성이나 법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서구청 별관 1층 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법률홈닥터로 문의하면 됩니다.